얼싸고 날 하심심하니 골패착배 허여보자 골패착배 허여보자 3줄 6에 3 6을 지르고 3줄 5에 3 5를 지르니 3줄 5에 3 5를 지르니 33천28수 33천28수 북두칠성이 엥돌아졌구나 북두칠성이 엥돌아졌구나 엥돌아졌구나 얼싸마 뛰어로 얼싸마 뛰어로 망하로다 망하로다 자 이게 1절이에요 얼싸고 날 하심심하니 얼싸고 날 하심심하니 자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재밌게 하려면 얼에다가 강세 액센트를 주세요 얼싸고 날 하고 날에다가 또 액센트를 주세요 얼싸고 날 하심심하니 시작 얼싸고 날 하심심하니 얼패착배 허여보자 얼패착배 허여보자 3줄 6에 3 6을 지르고 3줄 6에 3 6을 지르고 3줄 5에 3 5를 지르니 3줄 5에 3 5를 지르니 3 13 10 28 수 3 13 10 28 수 북두칠성이 엥돌아졌구나 북두칠성이 엥돌아졌구나 엥돌아만이고 엥돌아졌구나 엥돌아졌구나 올삼마티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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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홉번째 방에 가서 착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올삼마티어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홉번째 방에 가 아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올삼마티어로 아홉하마티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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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2절도 들어갑니다 자 지이이코 4호 3호 지이이코 4호 3호 지이이코 4호 3호 거고 1, 2, 3, 4, 5, 3, 6, 5고 100, 4, 4, 5, 6을 헝님 100, 4, 4, 5, 6을 헝님 그렇죠 100, 4, 4, 5, 6을 헝님 100, 4, 5, 6을 헝님 아룩을 허니 올해 비상수가 나다라오느나 올해 비상수가 나다라오느나 돌삼나 뛰어로 돌삼마 뛰어로 아홉 번에서 돌삼나 뛰어로 이렇게 시작 돌삼나 뛰어로 방아로다 방아로다 2절 다시 갑니다 직구사오삼육허고 직구사오 직구사오 직구사오삼육허고 삼육허고 삼육허고 깨끗하게 직구사오삼육허고 시작 직구사오삼육허고 백사사오아룩을 허니 백사사오아룩을 허니 올해 비상수가 나다라오느나 올해 비상수가 나다라오느나 올해 비상수가 나다라오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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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삼나 뛰어로 돌삼나 뛰어로 돌삼나 뛰어로 매화도 되고 천부동 백부동 매화도 되고 똑같은 놈이야 천만이 아까 넌 봐 천부동 백부동 매화도 되고 시당 천부동 백부동 매화도 되고 소삼관이 소삼관이 사류 사류 거고 그렇죠 그렇죠 소삼관이 사류 거고 소삼관이 사류 거고 소삼 모사 소삼 모사 소삼 모사 아류 아류 걷니 소삼 모사 아류 걷니 억다랑 상수가 뒤집어지누나 억다랑 상수가 뒤집어지누나 골삼 바바 골살 바바 골살 바바 그러면서 바로 에헤 쥐 에요 후렴 둘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에요 에헤이 요 에헤이 야 에헤이 요 에헤이 야 어라 우겨라 방하루구나 어라 우겨라 방하루구나 어라 우겨라 어라 우겨라 방하루구나 이거는 약간 패러디를 한 병창인 거에요 박규희 선생님께서 패러디를 하셨죠 저기 경기미녀에 있는 거를 그지만은 이대로 하시는 거에요 어라 우겨라 방하루구나 어라 우겨라 방하루구나 어라 우겨라 방하루구나 어라 우겨라 방하루구나 칭국명 칭국명 산 만장봉에 칭국명 산 만장봉에 칭국명 산 만장봉에 칭국명 삭쾌 recibir 칭국명 산 만장봉에ical 봉천삭추리 금부영이라 봉천삭추리 금부영이라 봉천삭추리 금부영이라 봉천삭추리 금부영이라 거기까지를 오늘 배우겠어요? 어렵네 2절 2번 후렴 배웁니다 에헤이 요 71페이지에 후렴이 이라고 딱 후렴이 1돼있고 이라고 숫자만 돼있는 거기에요 에헤이 요 에헤이 요 야 시작 에헤이 요 에헤이 야 에헤이 야 에헤이 야 그쵸 에헤이 요 에헤이 야 에헤이 요 에헤이 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찐뿅명한 만市rom해 찐뿅명한 만 우문해 자 다시 진궁명산만량봉예 봉예가 11일 12일 봉예 장이 두박자니까 진궁명산만량봉예 시작 진궁명산만량봉예 정촌사추릭 사기 일곱번째 정촌사추릭은 무용이라 까지 하시는거에요 자 1절 알싸울날 화심심언니 알싸울날 화심심언니 골패잡혀 허여보세 보자 골패잡혀 허여보자 3줄 6에 3 6을 지르고 3줄 5에 3호를 지르니 3줄 5에 3호를 지르니 331028수 331028수 북두 칠성이엔 돌아졌구나 북두 칠성이엔 돌아졌구나 올삼마티어로 올삼마티어로 방하로다 방하로다 지코사오삼묵허고 백사사오삼묵허고 백사사오하를불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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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삼마티어로 남하로다 남하로다 전부동백부동매화도 되고 전부동백부동매화도 되고 소상관이 사륜허고 소상관이 사륜허고 소상관이 사륜허고 소상관이 사륜허고 멜당쌍수가 TED 김 spending etically 올삼마티어로 절삼바라 지어라 방하로다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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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이라 방하로뽈라 왕뿍면 산만망봉해 청촌상추리 정전사 주님 그문무용이라 그문무용이라 골사야들아 말들어라 골사야들아 아 그래요? 자꾸만 더 배워주고 싶네 어머나 글씨가 너무 조그매도 안보이네 안경 쓰여요 그래도 배워야지 선생님은 한 이름은 따라서는 거잖아 말 귀양 자 또 3절까지 크게 3절까지 하고 후렴 2까지 한거에요 얼싸운 날 하심심언니 얼싸운 날 하심심언니 골패 잡혀 하여 보자 골패 잡힐 하여 보자 3줄 6에 3 6을 치르고 3줄 6에 3 6을 치르고 3줄 5에 3 5를 치르니 3줄 5에 3 5를 치르니 331028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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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두 칠성이엔 돌아졌구나 골삼 마디오로 망하로다 지구사오사 지구사오삼도 커고 지구사오삼도 커고 백사상구 아류 물헌니 백사상구 아류 물헌니 아류이야 백사상구 아류 물헌니 백사상구 아류 물헌니 백사상구 아류 물헌니 백사상구 아류 물헌니 왕아로당 천부동 백부동매와도 되고 소상관이 사료가고 소상관이 사료가고 소상관이 사료가고 소상관이 사료가고 옥당 상수가 기지 모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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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삭추를무용이라 경전삭추를무용이라 여기까지 3절까지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제년님 모셨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제니님, 제니님도 이 가여금 변창 노래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처음으로 배우고 싶으시냐고요. 가르쳐주시면 다 배워야지. 그러면 제니님만이라도 30분 더 빨리 오셔야 돼요. 6시에 오셔야 돼요. 같이 오셔. 그래서 30분 빨리 오셔. 그러니까 지금 6시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가여금 변창하고 담비님만 하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소리도 쓸만하고 좋으니까 소리만 배워도 되시는 회원님들은 소리만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가여금하고 같이 배우시는 회원님은 그러니까 30분을 먼저 가여금 변창 소리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배워서 방에 들어가셔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셔요. 이렇게 방 잡아서 여기 들어가서. 그리고 이 홀에서는 담비님하고 30분 마저 병창하고 이 소리를 얹어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게 병창이니까 소리하고 가여금 변창하고 같이 하는 거라 떼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떼어서 하는 소리 혜택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여금 변창하시고 싶으면 하시는데 그게 머리 앞이 귀찮으시면 소리만 딱 배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투웨이로 나눠서 해드리니까 그게 가능하시면 하시죠. 왜냐면 가여금 변창돈에 이쁜 게 많거든. 근데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배워버리게 해요. 세탈형은 언제 배우셨어요? 세탈형? 세탈형 마저 배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거 마저 배워드릴게요. 여기 세탈형은 깍지기 탈형으로. 다 있어. 다 있네. 변창소리. 근데 변창소리 이것은 약간 달라서. 아 그래요? 남선민이 형은 어쩌고 세탈형으로 배우고 이건 변창소리로 변창소리만 배워줄 거야. 근데 이거 하나 배우려고 했는데 제 필요 없잖아 하나 배우려고. 아니요. 노래 이제 많이 많이 배워줘. 계속 배우는 거에요. 계속 배우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자. 얼싸우고 날 하심심언니 시작. 얼싸우면 하심심언니. 골패짜패 거에요 보자. 골패짜패 거에요 보자. 골패짜패. 골패짜패 거에요 보자. zą 해보 alar Associ 하고 316 Sue programs 312 8 turn국에서 några 배우 recogn billions 칠성이엔 돌아졌구나 얼삼마뒤어로 얼삼 얼삼마뒤어로 당하로다 당하로라 지이포사오삼육허고 백사사오아륵허니 오래비상수가 나달아오느라 얼삼마뒤어로 얼삼마뒤어로 당하로라 당하로라 전부동백부동매화도 되고 전부동백부동매화도 되고 소삼관이 사륵허고 소삼관이 사륵허고 소삼무사 사륵허니 소삼무사 사륵허니 목당상수가 뒤집어치느라 목당상수가 뒤집어치느라 얼삼마뒤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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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로라 당하로라 애헤이 요 얼삼우거라 방하로과bbie 열삼 얼삼우거라 교려라 방하루군나 진공 명산 반신봉해 진공 명산 반신봉해 정천삭 출금 부용이라 청정삽주름은 무효미라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3절까지만 했어요 이게 4절, 9절, 11절까지 있는 거에요 11절까지 있는 거에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골패를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뭔 소문인 줄 알아요 골패가 뭐야? 이게 말하자면 요새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나 모든 것이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지금 내기 게임 있잖아요 그리고 도박 이런 것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계몽하려고 이런 노래를 배워주는 거에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폐가망신한다는 거거든요 폐가망신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유의 판에 재미난 분위기가 여기 다 있는 거에요 그 풍속이 그러니까 골패판에 풍속도가 잘나 담아 있어요 그림처럼 고래 새 타령이 하고싶나요? 고래 새 타령이 하고싶나요? 아니요 팔자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우리 뭐야 꼬미마마가 배우고싶 됐어 새 타령 나머지 길 새 타령 내가 가르치줄게 나머지 길을 그냥 마장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난 야무야무야만 하세요 야무야만 하세요 야무야만 하세요 그때그때 하자 네 막 나달아서 여기 나달아서 하지 말고 띄엄지엄으로 앉아서 나달아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골패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말이야 그러니까 골패를 알던 보다는 쌍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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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이 말이야 얼싸고 날 하심심하니 아따 오늘 심심한게 골패짝패나 해볼까잉? 우리 전라도 말하고 똑 떨어져 얼싸고 날 하심심하니 골패짝패 허여어보세 딱이야 말하고 똑같이 떨어져 아따 오늘 심심한게 골패짝패나 해볼까잉? 이 말이야 딱 노래야 너는 왜 안 보고 그냥? 아까 심심하니깐 뭐라고 하자는데 뭘 뜻을 알아야 옛날에 선생님을 했으면 따라해야 이게 빨리 외워지잖아 이거 보고하면 빨리 안 외워 아니 근데 이 말이요 이 말을 자꾸 외워 읽어보고 외워지면 이게 재밌어 스토리가 있어서 근데 이게 옛날에 양반 놀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섬인들 섬인들 막 상사람들 상사람들이 막 팔딱팔딱 뛰는 언어들 이런거 알지 인터넷에서 골패를 하는 방법이 나오면 찾아봐 이 말은 굉장히 생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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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래 얼굴에 칼 대기 싫어가지고 몇대로 하는거 지저나세요? 아는게 더 어울리시는거? 아니요 그때로 길러세요 그때로 그냥 길러세요 그때로 길러세요 그때로 길러세요 그때로 길러세요 그때로 길러세요 노래가 그때로 길러세요 그리고 반복되는거군요 많이 들어본 노래 맞아 가염병창으로 많이 했어요 박규 선생님이 그 제자들이랑 그때로 길러세요 그때로 길러세요